최파타 쇼케이스 속이 단단한 천도 복숭아처럼 완벽한 몸매와 당도 100% 과즙이 가득한 황도 복숭아처럼 스윗한 눈빛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환상적인 완급 조절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데뷔 10년차 프로 아이돌 카이의 매력에 빠지면 중독은 피치 못해 엑소카이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간 복숭아로 돌아온 카이입니다 아니 사실 오늘 엑소카이를 초대하면서 나는 왠지 카이가 좀 핑크색을 입을 줄 알았는데 올 블랙으로 네 제 자체가 핑크핑크하기 때문에 좀 검은색으로 눌러봤습니다 아 이런 멘트 정말 피치 못해하게 우리 카이가 하니까 너무 과즙이 뚝뚝 떨어지네 카이 혹시 1년 전 오늘 뭐 했는지 기억나요? 기억나죠 정말? 그럼요 뭐 했어요?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화장누나와 함께 알려줬구나! 와 정말 작년 2020년 12월 8일날 딱 1년 전에 카이가 최파태 나왔어요 맞아요 야 이거 무슨 인연이야? 아 모르겠어요 오 장난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야 이거 뭐 남녀 막 연인 사이면 난리 났겠네 막 운명이다 운명이다 아 저 운명이라고 막 난리 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최파탄은 매 12월 8일날은 카이가 오는 걸로 알고 자리를 비워놓을까요? 아 좋죠 아 좋습니다 근데 12월 8일뿐만 아니라 제가 뭐 앨범이 나오거나 누나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뭐 AI같아 아니에요 정말 그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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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이에요 약속 네 자 여러분 12월 8일은 무조건 카이가 오는 날 네 자 우리 카이 카메라 보면서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아까 하트도 알려주셨는데 정식으로 인사해주세요 오른쪽 카메라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카이는 진짜 인간 복숭아구나 아니 어떻게 모든 게 이렇게 사랑스럽고 네 엄마 부모님이 좋아하겠어요 아 좋아하시죠 어머니가 요즘에 이제 침대에서 잘 안 일어나세요 왜요? 누워서 저만 보느라 그래서 요즘 조금 운동량이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운동 좀 시켜드려야겠어요 볼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볼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카이 들어오자마자 요즘 어머님 계속 보고 계셔 일어나질 않으세요 일어나질 않으세요 계속 보니까 그치 아이고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보시면서 네 이렇게 뭐 아 요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하시죠 항상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앨범 나오기 전에 제일 말이 많으신 게 뭐 염색했으면 좋겠다 너는 뭐 이런 게 어울린다 뭐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어 알았어 근데 일단은 내가 하던 대로 해볼게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불만이 사실 가득하세요 초반에 왜 내가 말한 데가 안 했느냐 그러다가 아니 그럼 아예 직원으로 들어오셔서 정식으로 의견을 내시고 조율을 하면 근데 결과물을 딱 보시고 네 잘했다고 너무 좋다고 아니 근데 카이는 이렇게 그때 예능에서 잠깐 봤지만 누나한테도 굉장히 상냥하게 말하고 아 네 엄마한테도 되게 예쁘게 말하는 아들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어 막 아 됐어 엄마 아이고 그거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아니라 알았어 엄마한테 일단 내가 하는 대로 잘해보고 이러면 또 엄마도 아유 그렇게 하길 잘했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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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집안이 화목한 집이야 네 맞아요 맞아요 조카한테도 스윗하고 근데 조카가 네 유즘도 물론 그때 이제 카메라가 있는 걸 의식해서 웃기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아이들도 그런 거가 있다고 네 네 네 그래서 뭐 아유 뭐 카이 춤 별로야 막 이런 거 같았잖아 네 네 네 네 지금도 놀려야 그렇게 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약간 그 누구보다 응원을 많이 해주는 게 그랬는데 조카인데 네 그때만 좀 그랬었고 요즘에도 그런다니까 네 네 네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내서 아니요 싫어하는데요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번에도 티저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그림 그리고 네 제 노래 제목 피치스를 또 영어로 써가지고 이쁘게 그림 그려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네 노래 부르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또 이제 SNS에 올렸거든요 네 원래는 그렇게 착한 아이들이 네 카메라 있으니까 네 카메라 있으니까 그랬더라고요 자 9492님이 최파타 별그래미랑 출근길 기사 보고 후다닥 라디오 켰습니다 오늘 올블랙 패션도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올블랙으로 네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또 펜 서비스도 네 4828님이 네 카이 오늘은 인간 복숭아 아니고 남친룩이에요 올블랙 패션 너무 예뻐요 라고 우리 카이가 또 옷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죠 아 근데 좋아해도 보람이 있는 게 너무나 또 카이 바를 받아주니까 옷들이 네 그럼 오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카이가 입고 온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좀 오늘은 라디오니까 누나와 편하게 또 대화하고 싶어서 너무 막 이렇게 막 입고 오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약간 남친룩 스타일로 입고 와봤습니다 아 그런 걸 막 이제 속에 뭐 이렇게 폴로 셔츠부터 이렇게 자켓부터 다 이렇게 카디건부터 다 카이가 하나씩 골든가고 거기서 오우 멋지다 멋지다 아 누나 만나니까 오늘은 이렇게 입어볼까? 아 요즘 앨범 발명하고 홍보 활동하느라고 너무 바쁜데 네 그래서 인생 최저 몸무게 찍었다고요 네네 맞아요 진짜 너무 살이 많이 빠져서 원래 저는 식단을 하거든요 그 일정한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근데 요즘에 진짜 세상 맛있는 건 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이 안 쪄요? 네네 안 쪄요 너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춤출 때도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활동 끝나면 다시 이제 몸을 제대로 딱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대요 네 그럼 요즘 최근에 먹은 가장 세상 맛있는 음식 다 먹었다는데 어떤 게 기억에 나와요? 하 일단은 역시 짜고 단 게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난짠 난짠해 네 어제도 카레도 먹었고요 바로 그 전날에는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먹고 잠자기 전에 순댓국도 먹고 근데 좀 안 부어가지고 그러네요 얼굴이 안 부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방심했어요 오늘이 좀 부었어요 아 정말? 안 부었는데? 네 근데 뭘 먹어도 안 붓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체질이 바뀌었나? 이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이제 자기 전에 그 밥을 먹고 잤거든요 아 근데 살짝 부었네요 오늘은 아 너무 너무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인가 봐요 그렇죠? 그럼요 야 카이도 그럴 줄 몰랐어 저도 이제 막 먹었는데 안 찌는 거예요 계속 어 이상하다 이렇게 안 찌면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나? 그래서 막 먹었거든요 웬걸 바르게 그냥 팍팍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우리 카이 진짜 하여튼 너무 뭐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바쁘게 막 춤 많이 추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빠진 거고 다이어트를 따로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오늘 이후로 좀 살이 붙지 않을까 왜요? 아 여기서 너무 사랑을 받고 가서 아 여러분 진짜 마음이 풍요로워져가지고 살이 찔 것 같아요 살이 뽀얗게 네 어 근데 우리 카이가 앨범은 1년 만에 나오는 거지만 쉬는 동안 예능 출연은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보면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 또 뭐가 있지? 우도주막 우도주막 네 신세계로부터 우도주막은 그거잖아 막걸리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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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가서 아 그거 본 것 같아 제주도 가서 이혜영 씨하고 아니 아니구나 그 김희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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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희선이 맞아요 맞아요 희선 씨랑 네 그거 거기서 이제 술 이렇게 따라주면서 밥 이렇게 차려드리고 추억 남겨드리는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었겠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진짜 왜 술이랑 잘 어울리는 음식들 막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또 요리도 직접 해드려야 됐어서가지고 네 많이 먹었죠 요리는 좀 하나 원래는 진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고기도 좋아하니까 고기도 좀 하고 이번에 그 예능 촬영 하면서도 요리를 하게 되니까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씩 요리를 합니다 스테이크도 굽고 스테이크도 굽고 고기 수트도 만들고 맛있어 보이는 요리 좀 집에서 해보고 그런 취미가 좀 생겼어요 김희선 씨는 요리 잘해요? 어 이게 신세계로부터 또 이런 것도 찍으셨고 엑서 멤버들 중 가장 활동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다 열심히 했지만 저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공백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없이 열심히 했었습니다 오하나23님이 네 카이 올해 특히나 예능 출연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예능에 자신감이 붙었나요? 카이는 예능에서 엄청 웃긴 캐릭터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은은하게 허당미 있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일단은 사실 진짜 예능 출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불러주시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카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점점 예능이 많이 나오니까 역시 입담도 늘고 이런 것 때문에 불러주시는구나 라는 걸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불러주세요 카이가 입담이 이제 완전히 터졌는데요? 네 와 완전 와 진짜 사실 그 카이가 진짜 웃겼던 게 아는 형님에서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뭐지 않게 헤드폰을 들고 팬티 안에 두 글자로 그게 벌써 2년 전이에요 멋있어 네 근데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아니 오늘도 완전히 와 뭐 피치스로 활동을 해서 그런지 말이 나올 때마다 다 달콤해 아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을 잡으면 과즙이 뚝뚝 떨어져 그렇죠 어떡하니 작년에는 제가 여기 나왔을 때 신인이었잖아요 네 솔로 신인이어가지고 솔로 신인?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농익었다 신인이 아니죠 복숭아가 이제 과실을 맺은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농익었어 네네 잡으면 그냥 과즙이 뚝뚝뚝뚝 떨어지대요 그렇죠 그렇죠 사바나 이아나님이 네 제가 10년차 엑소엘인데 우리 카이의 가장 큰 매력은 오늘 화정언니를 녹이는 것 같은 스윗한 멘트예요 도대체 이 멘트는 어디 학원에 어디 학원 다녀서 배운 건가요? 넉살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배운 것 같아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네 사실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싹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신인 때는 약간 풋풋한 모습들 보여드렸다가 이제는 진짜 말씀 그대로 농익은 모습 네 농익은 모습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농익은 매력있는 카이의 두 번째 미니앨범 피치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와 이번에도 역시나 뭐 케이팝의 제왕답게 앨범이 발표되자마자 폴란드 헝가리 브라질 등 58개국 음원 차트를 휩쓸었죠? 아 네 와 근데 매번 이렇게 컴백할 때마다 주목을 받고 1위를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게 사실 앨범 준비할 때 더 확실히 좀 부담은 있잖아요 그쵸 뭐 솔직히 없을 수는 없고 신경 쓰이고 네네 이제 뭐 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가수로서 그 한 해 한 해 성장하는 제 스스로도 성장을 하고 싶고 이제 팬분들이 봤을 때도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 좀 약간 부담이 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겨내려고 더 노력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이렇게 또 해내고 네 이 해냈을 때 뿌듯하죠? 뿌듯하죠 그리고 그 기쁨이란 뭐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제 스스로가 이 뭐 1위를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좋지만 이제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 더 그 저는 뿌듯함을 많이 느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순댓국을 주시고 자도 안 붙는 거 사랑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그럼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자 카이의 피치스 들어볼 건데 어떤 곡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목 그대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복숭아처럼 달콤하고 낙원에 온 기분이다 약간 이런 거를 표현한 노래고요 들으시면 달달한 제 목소리와 함께 또 뒤에 깔리는 묵직한 베이스 덕분에 리듬도 타지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좋아요 자 카이의 피치스를 듣는 동안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까지 감상하실 수 있어요 자 볼게요 큐 네 카이의 피치스 듣고 왔습니다 와우 아니 진짜 뮤비를 같이 보니까 네 카이랑 얘기도 못하고 계속 빠져들었어요 네 일단 우리 12341님이 네 엑소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늘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카이 정말 대단해요 이번 피치스 활동은 의상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퍼포먼스는 당연하고 이런 스타일링까지 전부 카이의 아이디어였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컨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듣고 이 노래를 듣고 약간 동양과 서양의 고전적인 그런 미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스태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시작이 되겠네요 네 거기서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스타일리스트가 정하고 약간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근데 보면 카이가 아이디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반영이 되고 네 왜냐하면 이제 솔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죠 그러니까 그 미팅 비디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피치스 시작할 때부터 너무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카이의 표정이나 이런 동작이 나오니까 정말 이렇게 팬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좋아하게끔 또 그런 식으로 또 많이 연출을 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뭐 처음 시작할 때 남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옛날에 데뷔 초창기 때 늑대와미녀라는 곡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펼치거든요 근데 이제 팬들에게 무언가 향수를 일으키고 싶어서 네 시작도 약간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네 시작도 하고요 근데 약간 이제 너무 한복이 예쁘다 막 했는데 이게 한복이 아니라고요? 네 한복은 아니고요 기성복을 이제 약간 한복 느낌으로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리폼을 한 거야 네 리폼을 해서 기존에는 약간 한복을 기성복처럼 입자 약간 그런 식으로 재해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성복을 한번 그런 느낌을 내보자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색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코트 같은 것도 있고 약간 커다란 것 같은 것도 있고 네 뭐 이걸 뭐라고 하죠? 뭐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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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 네 네 뭐 그런 것 같은 것도 이제 코트로 그런 느낌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리폼을 해서 입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카이 하면 또 춤선인데 네 한복 저런 걸 입고 춤추는 건 좀 힘들지 않아요? 어 사실 조금 신발이 보시면 이게 되게 약간 버섯 코처럼 이렇게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그 신발이 사실 조금 불편했는데 그러네 저렇게 막 이렇게 발목도 감싸고 네 그리고 좀 이게 발이 되게 커보였어야 돼가지고 되게 신발을 큰 거 신고 촬영했는데 아 왜 발은 커보였었어야 해요? 일단 그 발에서 오는 아웃핏이 있어야지 더 약간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일부러 큰 신발을 신고 했어요 그래서 좀 춤출 때 불편하긴 했는데 또 느낌을 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런 것까지 다 보는구나 정말 악마는 디테일이 다르다고 역시 급이 다른 디테일이네요 벌써 피치니스 뮤직비디오가 3098만회 3098만회 와 뮤직비디오가 너무 예쁩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세요 사실 그 카이의 노래는 영상으로 딱 봤을 때 더 입체적으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이뻐서 노래만 딱 들었을 때랑은 분위기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정지연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카이의 음은 대놓고 섹시한 노래였다면 피치스는 스윗하면서 러블리한 카이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카이는 섹시하다 귀엽다 중 어떤 말이 더 좋은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둘 다 좋아요 사실 고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저는 근데 진짜 포기할 수가 없네요 어렵습니다 그냥 똑같이 50대 50? 네 정말 50대 50이어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볼까요? 네 어머니한테 오늘 문자 해봐야겠어요 자 4부에서도 귀엽고 섹시한 카이와 함께합니다 섹시하고 귀여운 카이에게 궁금한 질문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4부에서도 귀엽고 섹시한 카이와 함께합니다 화정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신곡 피치스로 돌아온 매력둥이 복숭아 카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3하나23님이 카이의 콘서트만 기다려온 에리입니다 드디어 카이가 콘서트를 보는 날이 오다니 너무 감격이에요 카이 솔로콘 카이의 정체성을 담았다고 인터뷰했던데 정체성이 뭔가요? 콘서트 너무 기대돼요 아 그 12일? 네 12일 날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네 맞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첫 솔로 콘서트를 여는데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죠? 네네네 그동안 많은 무대에서 왔지만 멤버들 없이 홀로 콘서트를 하는 거는 처음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일단 콘서트를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해야 될 게 많고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빠졌구나 그래서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고생한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12일 날 많이 기대해 주세요 떨려요? 떨리죠 설리고? 그렇죠? 네 설레이는 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또 원래 약간 설레임은 그 전날에 보더라고요 아직은 설레지는 않고 떨리기만 해요 떨리기만 해요 걱정되고 근데 이번 콘서트가 너무 특별한 게 영화관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전국 30개 상영관에서 동시에 네 야 이런 건 진짜 엑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다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좀 특별한 게 콘서트는 사실 이제 모여서 앉아서 보는 게 약간 매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비대면 콘서트는 그 현장감도 약간 부족하고 좀 모여서 보는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래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같이 있는 기분을 좀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앉아서 옛날에 이제 월드컵을 하면 그렇죠 영화관에서 봤었잖아요 우리 모여서 응원하고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와 이거 진짜 기대가 되고 네 그리고 진짜 카이는 보는 느낌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 네 아 그 춤 또 무대의상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그 아까 우리 좀 이리 올려주세요 우리 아까 그분이 카이의 정체성을 담았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정체성이 뭔가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담기보다 사실 저도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찾고 있어요 사실 제 정체성은 뭘까 그리고 요즘에 좀 의문이 많아요 뭐 행복은 뭘까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이 뭐 선택들이 맞았을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이 좀 생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약간 고민 그런 것들을 좀 담아봤어요 콘서트 안에 담아가지고 또 그런 것조차 영감이 될 수 있게끔 했고 그래서 약간 좀 저의 정체성을 저도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콘서트인 것 같아요 와 정말 의문이 헌답이네요 정말 그 콘서트 보고 싶네요 10일 일요일날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 진짜 카이의 첫 솔로 콘서트인데 그렇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이거 콘서트 보고 나서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 남경 씨가 네 이번 앨범의 수록곡 도미노 같은 곡으로 엑소 멤버 세훈이랑 퍼포먼스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 그럼 카세 조합 기대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망부석이 돼요 카세 퍼포먼스 나오는 날까지 기다릴 거예요 원래 또 카이랑 세훈 씨가 엑소에서 퍼포먼스 담당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번 앨범 발매 쇼케이스도 세훈 씨가 MC를 봐줬다고? 네 맞아요 봐줬어요 이번에도 세훈이가 도와줘가지고 재미있게 잘했죠 지금 세훈이 바쁘지 않아요? 세훈이 드라마 지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리 다 해놨어요? 네 미리 다 해놔가지고 잘하던데요? 잘해요 세훈이는 잘해요? 네 저희 세훈이 잘해요 네 잘하더라고요 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아 언제나 열심히 하는 세훈이 네 근데 하나도 안 어색하고 오우 잘하더라고요 네 사실 연습생 때부터 제가 이제 세훈이를 십몇 년 봐왔거든요 네 근데 연기 수업을 걔는 이제 미리 받았어요 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안 받았거든요 네 왜 안 받았어요? 아 그 세훈이는 들어왔을 때부터 연기자로? 잘생겼어요 저는 이제 춤만 쳤었고 약간 그 길이 달랐었는데 세훈이는 들어왔을 때부터 잘생겨서 저였어도 일단 연기는 시켰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카이도 연기했었잖아요 아 근데 저도 이제 했지만 그 연습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잘생겨서 이제 걔는 저였어도 제가 만약에 프로듀서였어도 아 쟤는 연기 수업 해야겠다 아 그럼 카이는 춤만 쳐라 하고? 아니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 춤만 쳤었어요 평생 8살 때부터 춤을 쳤었으니까 춤이 너무 좋으니까 몰랐어요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늦게 시작했는데 세훈이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같이 했거든요 사실 근데 춤이라는 게 연기랑 다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 결국 배웠어요 아 이게 약간 감정을 표현하는 거구나 이것도 그러면 이제 약간 표정이나 아니면 감정을 좀 더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로 시작해서 저도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세훈이는 처음부터 배웠다는 거 그러니까 걔는 잘해야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잘할 수뿐이 없다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박다혜 씨가 네 카이 이번에 너튜브에서 팬의 어머니와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어요 카이를 좋아하는 고3 팬의 어머니와 대면했을 때 솔직히 좀 떨리지 않았어요 근데 의연하게 인터뷰하는 카이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반했네요 아 이게 뭐예요? 아 네 제가 이제 너튜브에서 그 이제 팬의 어머니를 직접 이렇게 서로 앞에 앉아서 팬의 어머니가 저의 팬의 편지를 읽어주는 거 제 앞에서 읽어주셨어요 어머니가 직접 우리 딸이 팬이다 네 근데 이제 뭐 카이의 오빠의 입술은 너무 뭐 이쁘고 막 이런 거를 써놓은 걸 어머니가 직접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 저도 되게 떨렸어요 처음 보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읽었을 때 제가 가장 드는 생각은 고3이잖아요 고3인데 또 저의 팬이라면 일반 어머니들은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생각보다 되게 열려 있으셔서 열린 마음으로 네 뭐 그런 것도 해주셨고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그런 고3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저를 좋아하는 게 그 친구가 더 이제 더 잘할 수 있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 친구가 실제로 이제 제 하는 모습을 보고 더 동기부여를 얻어서 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분 그런 걸 다시 상기시켜줬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 인터뷰를 보고 의연하게 인터뷰하는 카이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반했다라고 박대시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건 정말 이렇게 저도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카이의 얘기를 하는데 정말 새록새록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형화된 대답이 아닌 진짜 카이가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이렇게 툭툭할 때마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카이의 타고난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카이의 정체성일 수도 있지만 너무 러블리하고 건강하고 바르고 정말 아티스트고 막 이래요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이 다 담아져 있으니까 더 한 번 반했다는 말이 너무 와닿네요 이지혜 씨가 네 최근 카이 너튜브 카이스트가 생겨서 영상을 보는 내내 행복했어요 혹시 앞으로 어떤 콘텐츠가 올라올지 어떤 콘텐츠로 준비 중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카이스트가 지금까지는 일상 브이로그 영상만 올렸죠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올릴 예정인지 일단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세 달이 아니라 좀 더 한 네 달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었거든요 일상에서 틈틈이 뭐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찍었는데 그 네 달이란 시간이 딱 두 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천천히 찍고 있는데 일상을 또 찍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팬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싶어서 좀 그런 거 위주나 아니면 저의 비하인드 앨범 비하인드 이런 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의 브이로그를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더해서 카이의 아주 친근한 먹방 아니면 옷 고르는 거 그렇죠 집안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저요 저는 이제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몰아서 하고 몰아서 열심히 하는 열심히 그런 사람들이 완벽 중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에 마음이 동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마음이 동알되기에는 처음부터 끝! 다 하는 거야 그것도 힘들어서 한 달 안 해 엑서 멤버 중에서는 백현 씨가 너튜브를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네네 뭐 벤치마킹이 해 보이실 거 없어요? 백현이 형 유튜브 보면 되게 편안하고 일상적인 브이로그 많이 올리고 강아지도 나오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밖을 안 돌아다녀가지고 집 안에만 있는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 하려면 괜히 골목길 또 걸어야 되고 커피숍도 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괜히 한번 밖에 나가보려고요 그 고양이 있는 그 숲에 가야지 네 아 네네네 토끼 있는 숲 토끼 있는 숲 토끼 있는 숲 자 선지은 씨가 저는 이번 카이 두 번째 미니앨범의 수록곡 중 바닐라를 가장 좋아합니다 피치스보다 좀 더 나른한 카이의 목소리가 섹시하게 느껴지거든요 피치스보다 더 진하고 야한 사랑이야기 같달까? 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그 바닐라라는 수록곡을 카이도 가장 좋아한다면서요 네 가장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나른한까지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섹시하고 더 진하고 야한 사랑이야기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섹시를 저한테 많이들 느끼시잖아요 이거 이 정도면 손지은 씨는 저를 약간 섹시 필터를 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만 해도 섹시하고 엑소엘은 다 그런 필터를 끼지 않을까요? 그런데 특히나 두 개를 더 끼신 것 같은데요 야한까지 나왔으면 은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뭐 좋죠 뭐 좋아요 그러면 빨리 듣고 싶어요 우리도 이렇게 냉정하게 공정하게 들어도 섹시하고 찐하고 야한 사랑의 이야기 같은 걸 느낄 수 있을지 카이의 이번 앨범의 수록곡 카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바닐라 이래 나는 바닐라 바닐라 카이의 바닐라 듣고 계셨습니다 야한데요? 약간 속삭이긴 하죠 속삭여가지고 야한 것 같네요 저도 들어도 필터가 아니었네요 필터 안겨도 그러니까 필터가 아니었네요 제가 필터를 씌워드린 거였네요 어느 학원 다닌 것 같은데 진짜 아니에요 전아림씨가 네 전아림님 섹시필터 키키키키 맙소사 들켜버렸네 이건 뭐 섹시필터 야한 필터 장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라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동희씨가 아 나른 섹시 맞네요 부장님이랑 회사에서 같이 듣는데 왠지 볼륨을 줄여야 할 것 같고 엄마랑 드라마보다 나오는 키스신 같고 좀 그래요 라고 어떤 느낌인지 남사스러운 느낌인 건가요? 그러네 좋은 느낌이네요 남사스러운 느낌? 약간 그래도 이게 보면 하이라이트 부분이긴 하네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키스신은 하이라이트잖아요 좋은 칭찬이네요 엄청난 만약에 카이는 그런 장면을 엄마랑 같이 있을 때 보게 된 적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좀 격렬한 키스신 네 그럼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카이가 슬쩍 아니요 아니요 같이 똑바로? 별 그런 건 안 봐요 저는 이제 드라마를 이제 사실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저는 리모컨 선택권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누나들이나 어머니가 보는 드라마를 따라 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뭐 사실 키스신 나오고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보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서 막 누나들은 웃고 아니면 뭐 누나들은 울고 막 이래요 드라마를 볼 때 그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왜 여기서 울고 그러지? 하면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왜 울어? 남사스러운 장면보다는 이해 안 가는 장면이 많았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광고 듣고요 서희나 씨가 예전 엑소 콘서트에서 카이를 봤던 기억이 요즘 따라 자주 생각나요 관중석을 아련하게 바라보던 카이의 눈빛과 너무 완벽한 퍼포먼스를 하고도 실수했다고 울먹이던 종인이의 모습이 선하네요 다시 대면 콘서트로 마주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저도 이제 너무 그때가 그리워요 아니 근데 어떤 실수했는데 울먹였어요? 아 그 솔로 콘서트를 하는데 솔로 무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밤새 했는데 그거를 틀리니까 속상했어 근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버렸어요 자 그런 카이가 이번 주 일요일 12일에 카이 온라인 첫 솔로 콘서트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관심 주시고요 필터를 안 끼더라도 카이 사랑이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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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오늘 카이와 1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오늘 어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도 역시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 역시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언제나 힘 얻고 에너지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년 12월 8일은 좀 비워주시고요 네 자 지금 흐르는 곡 카이의 To Be Honest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자 카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 피치이스 안녕 안녕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